피도 확실하고 채워주시고요 마더도 마찬가지로 제가 억을 먼저 잡습니다 진노 나올 때 조각하세요 피하세요 적당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대쪽으로 진노 나오면 반대쪽으로 튀세요 어 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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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나 자 틀 들어오세요 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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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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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노 형님 바라부터 쳐요? 아 바라버리겠네 아 저거 쳐 저기 뭐야 볼부터 쳐요 볼이 피가 작잖아 지금 왜 바람이 더 작은데 바람이 더 작다고 바람이 더 작잖아 너 바람이 더 작다고 더 작아 뭐부터 죽여야지 와도 부터 죽여야 되나 어디에 전부다 치유나오면 치유나오면은 와도는 나중에 소생돼 검성하고 살성 먼저 소환되 살성 먼저 잡으라고 아니 어제 3마리 나왔는데 아니야 2마리 나와 2마리 먼저 나오고? 네 2마리 나오고 나중에 마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거 점사하고 살성부터 점사해야 돼 살성부터 점사하고 그 다음에 마도 나올거야 그럼 그 다음 나오면 마도 점사하고 만약에 안나오면 수호 점사하다가 마도 점사하고 다 잘해 1마리 Braille 1마리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 대상이 너무 먼 25%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도 세곤합니다 승강 구름 증로 들어 오지 마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번 더 피 피 오케이 오케이 안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세 번 해보니 뭐 자 딜 들어오세요 또 안 와 겁난다 아니야 세 번 세 번 때 그냥 우리는 모르고 도와주신 거고 아빠 약살 멘트 한번 있어 왜 이제 여기 맨 단정 말해주고 어 으음 피 피 피 피 시드뱅 피 시드뱅 피 es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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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디디 멍 딜디